신안 섬 새우젓 축제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신안군 지도업 신안 젓갈타운 일원에서 열려 올해 김장철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. 김장의 황금향신료로 불리는 새우젓을 주제로 열리는 섬 새우젓 축제는 놀이패 공연을 시작으로 새우젓 김치 담그기, 새우젓 깜짝 경매, 김장김치 보쌈 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. 신안군의 새우젓 생산량은 연간 만여 톤 740억 원의 위판액으로 전국의 7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